백두진은 이제 끝났어요. 백서원을 절대로 만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. 백 의원이 조사받으면 너희 아버지부터 소환할 텐데?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. 머저나 검찰에서 그쪽으로 사람을 건넬지도 몰라요. 뒤탈 없이 부탁할게요. 강 회장을 통해서 들어간 선거 자금 일부가 다 나한테서 나간 거야. 백두진 의원 사건에서 현 회장님을 물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 회장의 입을 막아주십시오. 태강이 무너진 후에 진궁으로 옮겨탈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. 백서원이 아버지 만나러 갔습니다. 근데 어때? 연락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? 이 수족인 김계장이 선보자관하고 한패였더라고. 김계장 그놈이요?